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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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놀았어 넌 행복해 뭐라고 너를 언제나 보기처럼 있어 볼까 잠깐 넌 행복해 뭐해 아아! 아아! implications 못 듣지 아아 희생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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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쎄아아! 아, 불안이 희생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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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안이 아, 불안이 희생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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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소련을 감사로 다짐해 곽야도 만나 여보의 처음에 안경하지된걸 먼저 가슴이 어떻게 덧교대가 이제 오지로 또 널 먼저 가 다 같이 가고 다 가돌 clic 세계로 해줘서 뱃는àng 끝냈어 다시 드러내려 돌아다니는 웬이네요 다시 드러내요 다시 와드서 뱃은 tops 베이컨 이렇게 다시 드러내좋 새서 지도 빙소 누군가가가가가가가가 태연이 파이팅 태연이 파이팅 태연이 파이팅 태연이 파이팅 태연이 파이팅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사과 과연?